중국어 하면 떠오르는 천하제일 중국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친구에게 공유하기. 정말 감사합니다. 시시 다자. 시엔자이 갈시. 다자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엄쌤입니다. 자, 이소구와 다음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저 구로 샹다마이의 차 바퀴 위의 개미라는 건데 예전에는 차가 없으니까 가마 또는 가마가 아니라 뭐라 그러죠? 구르마? 구르마가 아니고 미는 거 있잖아요. 뭐라 그러죠? 미는 거? 수레. 수레바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꼬로라고 하는 게 바퀴이에요. 그러니까 수레바퀴 위의 마이 개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 먼저 좋아요 하나 꼭 눌러주시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야오는 눈부시게 비추다란 말이죠. 그래서 태양이 눈부시게 비추고 있습니다.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 따디. 대지를 비추고 있고요. 여기에서 쭈레오라고 하는 것은 메미인데요. 메미를 부르는 이름이 많이 있는데 이제 오늘 이 이소부화에서는 쭈레오 요걸로 할 것이고요. 왜 쭈레오라고 부르냐면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메미 우는 소리가 우리는 메멤멤 메멤멤 그래서 메미 중국어는 즙 랴 즙 랴 즙 랴 그래서 즙 랴 라고 한대요 링쬐오란 말은 울다란 말이죠 새나 권총 따위가 소리내서 우는 것을 링쬐오라고 해요 링쬐오죠 자 그리고 이 도 랄뉴 정라져 이 량 태구루 저 자이 루 상 까지 까지 더 쩌져 이 도 랄뉴 랄뉴 늙은 소 이 도 한 마리가 정라져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 량 한대의 태구루 저 철로 된 바퀴 쇠로 된 바퀴가 끄는 수레를 끌고 자이 루 상 길에서 까지 까지 철커덕 철커덕 하면서 쩌져 가고 있습니다 이 즙 마이 순져 철커루 왕후 파 파 라이 파취 이리저리 기어다니다가 기어다녀도 종시 항상 자이 철커루 차바퀴의 상방 가장 위쪽에 그렇게 늘 있었어요 위시 마이 른웨이 저 량 다 철 시 다 던져져오다 위시 그리하여 마이 른웨이 개미가 이렇게 생각한 거에요 저 량 다 철 이 큰 수레는 시 다 개미 자기가 던져 발로 이렇게 밟아서 쩌져 가고 있다고 생각한 거죠 너무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 했어요 자 여기 Ouais 요거 manifestu sais ta lo w объяс 이 바보 같은 녀석아 chandongashi 이 바보 같은 녀석아 chandongashi 이 쬐니라는 게 니 칸칸 니 칸칸 칸칸니 칸칸니 널 좀 봐 여기서 쬐오라는 말이 보다예요 쬐니 너 이거 만 텅텅다 쬐 만 텅텅 이라는 말은 느리 느리다다죠 꾸물대는 모양을 나타낸 거예요 늑장삐고 굼뜬 모습 너의 이런 굼뜬 쬐 이런 힘 기운 모습을 쬐오 좀 보렴 루고 매여워 야 만약 내가 없다면 쬐량 처 이수레는 마상 데이팅샤 마상 즉시 즉각 데이 뭐뭐 해야 될 거야 팅샤 멈추고 말 거야 라고 지금 완전히 지금 혼자 완전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138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루니오 이 늙은 소는 쬐오라 칼라 이엔 이거죠 쬐오라 이엔 한번 힐끔 쳐다본 거예요 무엇을 마이 개밀를 한번 힐끔 쳐다보고는 매이 쬤어스머 뭐라고도 말도 하지 않고 지시 계속해서 부황부망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쬐져 걸어갔습니다 텐지매요 텐지매요 니 쬐 번호 알았어 몰랐어 들었어 못 들었어 니 쬐 번호 이 바보 같은 녀석아 시워 떵져 룬즈 따이똥 니 쬈다 시워 내가 떵져 룬즈 이 바퀴를 발로 밟아서 따이똥 니 쬈다 널 지금 끌고 가는 거야 마이 쬐성 쬐치 더 한 개미는 쬐 날카롭다죠 쬐성 쬐치 더 아주 날카로운 목소리로 화가 나서 한 고함을 질렀습니다 롸니어오 요 칫타이리언 롸니어오 요 칫타이리언 쬐了两口 쬐치 还是没有理会 마이 디더 토 지시 쬐 지지 도 루 롸니어오 룬근서는 요 칫타이리언 또 그 녀석을 한번 쓱 보면서 쬐了 숨을 리쥐다죠 쬐了两口 몇 번 쬐치 거친 숨을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还是 여전히 没有理会 상대하지 않았어요 마이 개미를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디더 토 고개를 숙이고 继续 계속해서 走 지지 도 루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롸니어오 롸니어오C이 还是 가 한시 부다리 지지 자기 자신을 상대하지 않는 것을 보고 주에다 생각하기에 랄뉴증 랜간 뜻밖에도 감히 부 바 지지 자기 자신을 안중에도 안 둔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랄누 몹시 화가 났어요 랄누 지이러 몹시 분노했습니다 다 셩마다 큰소리로 욕을 했어요 하우와 좋았어 니 저 도블뇨 이런 바보 같은 소 녀석아 징 랜간 니가 뜻밖에도 의외로 감히 니 징 랜간 니가 감히 우시워 징 랜간 니가 감히 우시워 나를 무시해 징 랜간 부정련 워다 리 랭 백삼십구 페이지로 넘어가죠 징 랜간 부정련 인정하지 않는 거야 워다 리 랭 내 힘을 이렇게 말하고는 워 마상 저 정샤 내가 바로 멈출 거야 看 니 자음을 반? 瞧 니 자음을 반? 이런 말이죠 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두고 보자 위시 마이 파자이처구루 상 부 동라 他 치후훅地 다오다오죠 我看 니 자음을 반? 위시 그리하여 마이 개미는 파자이처구루 상 이 수레바퀴 위에 그냥 엎드려서 불动了 안 움직인 거예요 타치후후더 혼자 화가 나서 다오다오죠 막 혼자서 중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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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거죠 워칸 니怎么办 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너 한번 보자 이야 큰일 났네요 这句话 刚刚重复了两遍 요重 요硬的 铁구루 就压在了 마잉身上 这句话 刚刚重复了两遍 이 말을 이제 막 두 번 정도 되풀이 했는데 요重 요硬的 무겁고 단단한 铁구루 철수레바퀴가 就压在了 눌러버렸습니다 마잉身上 개미의 몸을 눌러버렸습니다 마지막은 잔혹동화네요 아무튼 개미는 자기의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했고 지금 현재 전체적인 상황 파악을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어떤 형태로 돌아가는데 나의 나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인 걸 파악하지 못해서 결국은 큰 재앙을 당했습니다 자 이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위두간연 쇼쇼 아주 작은 개미가 지 불량 리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다 라는 말입니다 지 스스로 불량 량 이란 게 제다잖아요 리는 힘이에요 스스로 자기 힘을 가능하지 못한 거예요 분수를 모르다 주제 파악을 못하다 그렇게 되니 쥐호 그러다가 결국에는 쑱쏙 쟝쏙 이라고 했죠 쟝쏙 어디에 매장되다 파멸되다 뭐 이런거죠 못쓰게 되다 쟝쏙 쟤 쟤 구루 샤 수레바퀴 밑에 깔려서 결국은 매장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송곡 할 때 쟝쏙 이란 단어를 쓰죠 아무튼 그렇게 됐고요 런 사람은 이단 이단 일단이란 말이잖아요 어느 때 사람이 언젠가 비엔더 콩왕 콩왕은 뭐예요 콩 자가 미치다잖아요 왕 광왕 그렇죠 몹시 방자하고 오만하다 살이 분별을 못한다 시건방 떨다가는 나 변 시 그러면 곧 런슝 인생의 부싱 불행이자 허 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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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이다 죄악이다 이렇게 씁니다 오늘 이소부하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좋은 내용이었네요 자 데 비음을 런슨 쥐구 런 수 런 이단 비엔더 콩왕 나 비엔더 런승 더 부싱 허 Zui 고 네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암기해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큰소리로 137 페이지부터 139 페이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车咕噜上的螞蟻,一個夏日的午後,太陽照耀著大地, 支撩,支撩,支撩的鳴叫著,一頭老牛正拉著一輛鐵咕噜車,在路上咔吱咔吱的走著,一隻螞蟻順著車咕噜往後爬,爬來爬去,總是在車咕噜的上方。 於是,螞蟻認爲,這輛大車是他蹬著走的,他對老牛喊,蠢東西,瞧你那個慢腾腾的勁兒,如果沒有我呀,這輛車馬上得停下,老牛瞧了螞蟻一眼。 沒說什麼,繼續,不慌不忙的走著,聽見沒有,你這笨貨,是我蹬著輪子帶動你走的,螞蟻尖聲尖氣的喊,老牛又瞧他一眼,喘了兩口粗氣, 還是沒有理會螞蟻,低著頭繼續走自己的路。 螞蟻見老牛還是不搭理自己,覺得老牛竟然敢不把自己放在眼裡。 腦怒急了,大聲罵道,好啊,你這頭笨牛竟然敢無視我,竟然敢不承認我的力量。 我馬上就停下,看你怎麼辦。 於是,螞蟻趴在車咕嚕上不動了,我看你怎麼辦。 這句話剛剛重複了兩遍,又重又硬的鐵咕嚕就壓在了螞蟻身上。 謝謝大家。 大家好。 大家好,我們介紹了中國課堂的中國課堂。 中間鱗日本出逃走路往前走, 조금만 걸어가면 우측에 르메이에르 빌딩이 있어요. 이 건물 4층에 중국서점이 있습니다. 자 같이 올라가 볼게요. 중국서점에 가면 소설이나 잡지 그리고 HSK 교재 등 정말 다양한 서적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중국어에센스 교재도 있어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왼쪽으로 돌아서 끝까지 가면 서점에 도착합니다. 바로 이곳인데요. 우리 천하제일중국어 유튜브와 언어교환 팟캐스트 홍보물이 보이네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려요. 고맙습니다. 중국서점 문을 열고 들어가면 먼저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솝우화와 에센스 교재가 보입니다. 정말 다양한 책들이 많이 있으니까 오셔서 천천히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근처에서 약속이 있으면 꼭 들러서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중국에서 공부할 때 많이 보던 잡지들도 보이네요. 서점 구석구석 살펴보면서 작은 중국여행을 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바이바이 reverberate 네 . 감사합니다. 진짜 되게感謝 만들어라 加油 너 그렇게 귀여운 hopefully 그러면은 我们就恭敬不如从命了 cinema 开玩笑的 挺好的 이 노래에 그것은 사랑의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마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마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 결정입니다